이제 드디어 필빙 갑니다 DJ DJ A.A.A 연습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러 왔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에서 약간 Mam살와 물도 ㅇㅇ hum 소수에요. 공간이 조금 있으면 그나마 마음의 유의가 생기는데 조금 적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할 때 꼭 완전 멋있게 맡길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 겐톡. 제가 틱톡 챌린지를 했는데 이렇게 진짜로 콜라보로 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무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아! 천천히 세. 잘 싸우고 있네. 잘생겼습니다. 저희가 이 때 인트로 준비 했습니다. 여러가지 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에이에서 에이에이에여 에이에여 에이에이 에이에여 바로 오늘까지 롯데스와 뷔핀에 갑니다 뷔핀에 갑니다 에이에게 남편veda 뷔핀 뷔핀에 뷔핀에 뷔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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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소리도 없는데 흐흐흐흐흐 심지어 소리도 없는데 흐흐흐흐흐 저울구리 포도가 지금 한 번 켜김말봐봐 그럼 보세요 사실 우리 켜김말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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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스태페에서 밀ru시 난 아티크로 앞뒷 머 여러분, 거의 마닐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르마 팀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AA에서 SB19분들이랑 같이 퍼프라고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연습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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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생각해봐. 너는 너무 잘 어울릴까? 내 첫 첫 공연과 함께 하는 그룹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다 까먹었어. 아 진짜 많이 배웠는데 제 좋아하는 팀은 SB19 선배님. SB19? 정말 정말 스쿨 팀입니다. 리허설 연습한 것 뿐인데 되게 에너지가 굉장히 저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동했어요. 그리고 리허설 하면서 퍼포먼스 보면서도 진심이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인드가 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쩌야될 저 오늘 많이 참고 하고 먹고 있는 저희도 넷 젠장 헹 하 수술 아 하 성격 저희도 하 하 하 하 하 안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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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t a person who wins 이기신다! 지금까지! 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A.A.A.A. 다임. 다임. 다임 무대 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의 A.A.A라서 약간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회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서 도질 수 있도록 요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을 뜨겁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쭈쭈! 쭈쭈! 크로스! 가자! 가자! 작년에 저희가 나왔을 때 조금 아쉽게 끝났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안 남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무가 있는데 앤티의 스토리를 이렇게 쉽게 알릴 수 있게 외로운 느낌을 내기 위한 표정 그리고 이 머리까지 쓰는 안무 춤에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앤티 파이팅! 네! 켰어요! 지금 음숫 탈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색깔이랑 조금 어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ший nervous 맞아요. 히브리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昨日? 昨日 리허설? 아 리허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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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더스틴 뮤직비디오 촬영 파악할 때 뵙고 처음 이 뮤직비디오 촬영 처음 뮤직비디오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 가서? 네 들어가서 영상하고 영상하고 이렇게 미리 안녕하세요 아니면 하나 하고 정면 왼쪽 왼쪽 가지고 하나 하고 그럼 하트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시면 근데 하루하랑 더 멀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하트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토끼하트로 저랑 위즈 형만 토끼하트 토끼하트 하는 거예요 뵙고 뵙고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했어요? 네 네? 이거 했어요 했어요 어 저 하트 해주세요 했을 때 근데 앞에 계신 기자님 분이 이렇게 하고 포즈 해주세요 하면서 저희 아무것도 하고 했는데 또 하세요 뭐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오 놀랍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근데 너무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마지막에 약간 이렇게 하트 하나 하나 너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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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 듣고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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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타이상 그리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일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 추천드립니다. 니클라! 네! 네! 저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큰 인테리어. 계속 고생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에...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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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워낙 잘 듣고 있고 팬입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멋있다, 알지? 아, 어떡하죠?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잠깐만. 와, 진짜 멋있다. 아까 머리에서 봐주는데 진짜 멋있죠? 어떡하죠? 네. 네. 오, 진짜 맛있다. 영상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1.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Po troisième pod lot. 5, 2... 10, pocoר? 네. 미소 z brain liberties.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할 수 없지? 네,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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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더 가까운 팀 그리고 마간다 아, 마간다 마간다 하하하 렉렉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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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렉 렉렉 렉렉렉 렉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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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키타랑 설타마코랑 컴스타 컴퓨터 팀 썼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하나 하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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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이 형 나도 궁금해 말하겠다 진짜 어렵다 이건 크리스마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귀여운 스티커 귀여운 스티커 휴대폰 안에 넣어야 되겠다 네 와우 티셔츠 예스 와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모자 없었어요 잘 써왔어요 이게 오늘 핀셋으로 스메님들이랑 맞춰서 계속 저희가 좀 화려하게 해봤습니다 박스 드라이블를 박스 재혼식 와우 아 즐거웠어요 사람 아팟 와우 근데 앞에 스트레킹 선배님들이 계셔서 너무 괜찮으세요. 아 가슴이 아파요. 와 이렇게까지. 아니야 밴드 팀은 아무도 좀 하드한 게 많은데 밴드는 완전 대박이에요. 아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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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아 겟 Vacc Franco. 아루아.. 아루아 진짜 재미있었다. 해 against 아루아. 예? 아루아 위士장. 아하하하하 제가 만든 상이 있어요 열심히 해 항상 그죠? 리더 근데 진짜 상보다 소중한 저희는 연예여러분이 계시니까 그게 상이죠 정말 사랑해 뭐지? 멋있다 멋있다 오늘 제일 멋있는 공크라이와 크롭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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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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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더 아크로바틱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히 뭐 무대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시상식이 남아있으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하고 1년만에 또 다시 나온 AAA 시상식에서 이렇게 멋있는 상을 전개를 받아서 오늘까지 이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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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귀여운 서울시 봤 idée 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꿈ы 인 사이 왔습니다 파이팅 experiments 펫 펫 p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